자 이번 강의할 내용은 전자소자 탈거 방법 팁입니다. 전자소자는 많이 있지만 특히 QAPP 타입 소자가 탈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APP 타입 소자에 대해서 좀 쉽게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 전자 기판들은 보통 보면 이제 메인보드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모니터 패널 보드 ad보드 또 그 외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소자가 고장이 난 것 즉 예를 들어 디바이스 불량 어 소자가 죽어 가지고 교체 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 소자를 그 디솔더링 하는 작업이 굉장히 숙련이 되지 않으면은 어 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령 뛴다 하더라도 어떤 디솔더링 할 때 온도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에 익지 않으면은 어 pcb 패턴이 들고 일어나서 어 결국 그 pcb 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품 결제 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타입 이래서 imd 타입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은 뛰기가 쉽지만은 smd 타입의 부품 특히 이제 그 그 어 sop 8핀 타입의 조그만 그 smd 타입 소자들은 좀 뛰기가 수월한데 어 128핀 이상 그런 핀들은 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더 이런 그 다리가 많은 qfp 타입의 소자들을 좀 어떻게 쉽게 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쉽게 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연필 깎을 때 쓰는 어 어떤 뭐 이런 절단할 때 쓰는 카타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별 qfp 타입의 소자들은 어느 쪽에 있냐면 패널보드를 보면 패널보드에 보면 이렇게 어 qfp 타입의 그 타이밍 콘트롤러 티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것도 손상이 많이 되죠. 디바이스가 손상되면 어차피 얘를 드러내서 어 새로운 소자를 사다가 다시 부착을 해야 되죠. 근데 뭐 요즘은 뭐 모니터들이 싸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하지 못하는 그런 소자가 있다 그러면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어 이런 그 부품들을 우리가 어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이렇게 지금 qfp 타입의 부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패널보드에도. ad보드에 보면은 스케일러라는 게 있죠. 스케일러라는 게. 여기 보면 스케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품도 지금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다리가. 이 다리도 아주 아주 가느다란 다리가 많이 있어서 진짜 뛰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스케일러도 문제가 되면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ad보드에도 있고요. 자 메인보드에도 보면 이제 슈퍼 아이오 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잘 나갑니다. 이게 열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품도 qfp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메인보드에 보도 마찬가지죠. 슈퍼 아이오 칩이 굉장히 얘는 다리가 더 가늘죠. 참 이게 붙이기가 아주 고도에 숙련될 기선 아니면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품도 지금 메인보드에 존재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ad보드 하나를 가지고 ad보드에 붙어있는 스케일러를 쉽게 탈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런 이제 qfp 타입의 소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리도 굉장히 가늘고 약하지만 중요한 건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에. 그래서 우리가 열풍기나 인두기를 뛸 때 다리는 물론 떨어졌지만 나중에 붙이면은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약하기 때문에 소자가 특히 뭐 이런 스케일러라든가 타이밍 컨트롤 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에 있는 그 슈퍼 아이오 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손상을 덜 주면서 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고 하는 거죠. 자 준비물은 뭐냐면은 일단은 젤프럭스가 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카타칼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젤프럭스용 도포용 붓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잔나블 제거에 솔독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솔독 전선으로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플락스가 남아있는 부분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TC라는 액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두기는 이제 고주파 인두기를 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칩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고주파 인두기를 써야 돼요. 세라믹 인두기 있죠. 막대 인두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 칩들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은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주파 인두기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도 컨트롤 펜에 있어서 온도 조절도 되지만은 열량을 감안해서 얘가 이 전자 소재 주기 때문에 손상이 좀 덜하죠. 업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주파 인두기를 꼭 쓰셔야 된다고요. AD보드를 띌 거니까 AD보드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QAP 타입의 부품 스케일러를 오늘 띌 거지 않습니까. 스케일러를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갈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카타칼로 이 밑이 아니라 이 세라믹하고 근접된 위에 상단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윗부분이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카타칼로 쓸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칼날을 쓰시면 안 되고 새로운 칼날 좀 예리한 칼날 잘 드는 거 그걸로 장착을 해 가지고 쓰셔야 되죠. 이 윗부분을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밑으로 끊어지면서 이 패턴을 손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건데 아주 힘을 좀 많이 주지 않으면서 이 한 번 절단을 하고 또 한 번 와서 한 번 더 절단하고 왕복으로도 한 세 번 정도 하면 여기 끊어집니다. 이게.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사방을 요렇게 카타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잘라지면은 요걸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리드가 지금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드가 이게 다 잘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게. 만약에 붙어있다 그러면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조심해서 드러내면 이렇게 싹 손에 잡혀집니다. 이렇게. 그죠.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러냈으니까 이 리드만 남았겠죠. 이거. 리드만. 리드에다가 이제 그 젤프락스를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좀 도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납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어. 젤프락스형 도포형 부스로다가. 이렇게 잘 골고루 사방을 이렇게 골고루 칠해 줍니다. 너무 많은 양 말고 여러분들이 적당량을 좀 이렇게 칠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라졌으면. 어. 인두가 충분히 열이 가해졌다 그러면. 인두계에다. 납을 이렇게 묻혀가면서. 요 부분을. 어. 디솔더링 하면. 요 리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요게 붙어서. 쫙 떨어집니다. 사방을 다 작업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의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줍니다. 인두기 작업할 때. 힘을 많이 줘서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요런. 퀴피타입 분들이 붙는 요런 패턴들은. 굉장히 실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지 말고. 힘을. 어깨 힘을 좀 빼고. 어. 우리 저. 저. bj. bj 칩셋 디솔더링 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식으로 하면. 요게. 아주 요 핀들이 작기 때문에. 납이 여기. 인두 팁에 딱딱 달라붙습니다. 젤프락스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모든 걸 잔납을 좀. 그. 스폰처에 털어내고. 요렇게 해서 이제 띕니다. 잔납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그. pcb에 잔납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솔더 위그로 갖고. 납흡착심이라고 그랬죠. 해가지고. 요기를. 요 사방을. 깨끗이. 패턴을. 닦아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소자를 붙이면. 납이 다 엉켜 붙어요. 잘 붙지 않습니다. 잔납을 제거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 납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쇠납을 붙이기 위해서. pcb 기판에 붙어있는 이 잔납들을. 솔더 위그로다가. 깨끗이 제거를 해줍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제거해줬으면은. 이. 절플락스가. 지금 여기 많이. 지금. 도포가 되있기 때문에. 그죠. 이.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겠죠. 그 부분에. tc라는 액이 있죠. 어. 플락스를 제거하는. 약품이죠. 절플락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tc에. 세척솔에. tc를 묻혀서. 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자. 그러면 세척하고 나면. 최종. 이제 모습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패턴이 하나도 손상 안되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된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케일러를. 새걸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이 붙일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 나중에. 요. 또. qf타입. 이 다리가. 아주 많은 부품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제거되는게. 최종 모습입니다. 깔끔하죠. 예. 자.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죠. 작업하는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타칼로 잘라냅니다. 힘을 많이 주면 안되겠죠. 예. 적당하게. 이렇게. 한 두번 세번. 하면. 저 리드가. 아주 간단하게 잘리죠. 저렇게. 예. 주의해야 되는데. 힘을 많이 주면. 팍 나가면서. 저쪽에. 그 패턴을 갖다가. 이쪽 패턴을 손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런 패턴들을. 그니까. 어. 이 손을. 손목을 좀 고정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여기 잘라냅니다. 이렇게. 요. 요. 리드. 이 pc 표면이 아니라. 본체 쪽에 있는. 이 안쪽에. 바짝 붙여서. 바짝 붙여서. 자르면은. pc 손상이 안가겠죠. 예. 저런 식으로. 몇번. 잘라냅니다. 자. 어느정도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슬슬 건드려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붙어있는게 있죠. 자. 이제. 거의 다가. 떨어졌을겁니다. 힘을 너무 많이 가으면. 안되겠죠. 힘을 많이 가면. 자. 얼추 떨어졌습니다. 붙어있으면은. 너무 또. 칼로만 하지 말고. 이제. 붙어있으면. 이렇게. 살살살살. 저렇게 떨어지죠. 깔끔하게. 예. 이제. 스케일러 칩이 완전하게. pc 표면에서. 이제. 제거된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리드에. 지금. 잔나톨이 많이 붙어있죠. 일단. 리드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젤프락스를. 좀. 적당량을 요렇게. 발라주세요. 젤프락스는. 납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잘 떨어지게 해주고. 붙여 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젤프락스를 도포한 다음에. 이제. 인두계에다가. 납을 좀 붙이세요. 납을. 그러면. 저. 저. 납의 뭉치에. 리드들이 붙어서. 떨어진다고요. 저렇게. 그럼 저. 납을 딴 데. 붙은. 잔납을 딴 데다가. 털고. 인두팁에 있는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저렇게. 잘 붙죠. 자. 사방에 있는. 리드를 먼저. 제거를 해주는게. 우선순위겠죠. 자. 납을. 인두기를 쓸 때도. 너무 힘을 주면은. 잘못한 패턴이. 열이 받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잘 떨어지네요. 자. 이제. 어. 리드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PCU 표면에 있는. 잔납들을. 솔더윅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잘 나오니까. 환기시설을 해 놓고 해야 됩니다. 저는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되는데. 이게. 코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게. 이게.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렇게. 젤플락스를 많이 바르면요. 어. 저게. 안좋아요. 그러니까. 환기시설을 좀 해 놓고 해야 됩니다. 저. 연기가. 아주. 매캔 연기에 나온다구요. 건강에 안 좋겠죠. 자. 이제. 솔더윅을. 몇개. 이렇게. 잘랐어요. 핀셋에 불과하면. 아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두개정도. 해가지고. 쓰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자. 이제. 여기. 프락스성분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부품을 묻히면 안 돼요. 왜냐면. 프락스성분이기 때문에. 티씨로다가. 깨끗이 닦아줍니다. 깔끔하게. 그러면은. 티씨 성분이. 저. 프락스성분이. 티씨에 묻혀서. 중발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깔끔하게 제거 되었죠. 예. 여기다가 이제. 이제. 새 소자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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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을 이용해서. 어. 어. qfp타입의. 아주. 리드가 많은 부품을. 어.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지금. 이렇게.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열풍기나. 인두기를 작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을 거에요. 제가 전번에도. 강의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한. 3년 이상되면. 납이 산화가 돼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 납들은 무현납을 쓰기 때문에 즉 무현납 납성분이 없는 즉 주석성분으로 되어있는 납들은 융점 녹는점이 굉장히 높아요 무현납에 비해서 30-40도 높기 때문에 또 오래되다 오면 또 산화가 되고 띄기가 골치 아파서 이런 패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못쓰는거 이거는 좀 덜한거죠 노트북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신경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처발에도 항상 말씀드리는거지만은 이 솔더닝 디솔더닝 기술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띄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마와 많은 노력과 많은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겪어야지 완성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생안시키고 이 띄는 쉽게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거 설명을 드린거거든요 요걸 참조해서 나중에 요런 QF타입 부품이 띌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카타카를 이용해서 띄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QF타입 부품을 직접 붙이는 방법 요령있게 붙이는 방법에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요 감사합니다